2 예 예 컴 온 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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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리 우리 자리 먼저 우리 저쪽에 자리 먼저 지켜줘 네 네 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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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우리 예 자 우리 먼저 포즈 먼저 부탁드릴게요 포즈 자, 오늘 약간 이 에너지를 보여줄 만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에너지. 자, 하나, 둘, 셋. 이야! 에너지가 역시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귀여운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귀여운 포즈. 하나, 둘, 셋. 아유,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 자, 마지막으로 멋있는 포즈. 반전되게 멋있는 포즈. 아유, 바로 왔네요. 역시. 하나, 둘, 셋. 아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오늘 에너지 한번 보여줘야, 에너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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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먼저 마이크 우리 트레저분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역시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트레저분들. 안녕하십니까? 트레저분들. 진짜 올해 또 뵙게 됐는데 작년 한 해 2020년 트레저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2020년 어떤 한 해였나요? 저희가 오랫동안 연습생을 한 그 기간 끝에 뭔가 드디어 저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작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시작점이 된 한 해.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나요? 2021년은? 2021년은 저의 트레저가 건강하고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컨셉트와 이제 무대로 사다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해주세요. 아! 그러면 오늘 무대는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오늘 무대 관전 포인트. 오늘 무대. 정우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네. 정우가 준비한 게 있어서 정우와 보여드릴게요. 정우씨 혹시. 네. 저희가 오늘 이번에 저희가 또 수록곡인 슬로우모션이라는 곡을 또. 아! 이거. 아! 슬로우모션. 네. 준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러면 슬로우모션으로 한 번 인사 한 번 살짝 붙어드릴까요? 하나 둘 셋. 슬로우모션으로. 슬로우모션으로. 하나 둘 셋. 슬로우모션. 살려고? 뭐해? 어, 뭐야? 아, 네, 슬로우머신가? 저세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저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잠시만요. 묘기를 묘고... 네, 네, 일어나주시고요. 네, 일어나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또 절은... 오! 아니에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또 절을 하다 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트레저 메이커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트레저메이커 여러분 어 저희 이렇게 서울 가요대상 이렇게 왔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상황이 좋아지면 은요 네 저희 꼭 만나서 서로 응원해요 아 사랑해 우리 예담씨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예담씨 네 저희 트레저메이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많이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무대 열심히 준비했구요 조금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의 아트 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널 사랑해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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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저메이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운데 맞춰서 서주시구요 네 가운데 맞춰서 자리 해주시구요 자 포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자유로운 포즈 아 역시 우리 공식 포즈를 보여주시네요 자 두번째는 어 우리 큐티 포즈 귀여운 포즈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사랑의 하트도 있구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인형이 있잖아요 인형을 가지고 좀 귀여운 동작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 있을까요 인형을 활용한 귀여운 포즈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네 가져다주시구요 네 아 오늘 굉장히 또 패션이 멋지십니다 일단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엔앤펀입니다 아 오늘 진짜 패션이 그야말로 환상적이에요 컨셉 이거 어떻게 되는거죠 패션 컨셉 네 네 어 너무 아름다운데 어떤 컨셉인거 같아요 어 저희는 이제 어 활동을 들으면서 되게 왕자 그런 컨셉으로 되게 의상이 많이 되고 있고 네 네 그런 느낌의 컨셉으로 다크 왕자 그런 느낌의 컨셉으로 되게 옷이 발명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다크 왕자 오늘 포즈 한번 다크 왕자들의 포즈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다크 왕자 포즈 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해볼까요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다크 왕자 어허 좋아요 야 다크 왕자 너무 좋았습니다 자 데뷔하자마자 2020년 데뷔 그룹 중에 초동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0년 보낸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짧았지만 그래도 2020년 어떤 한 해였나요 어 이제 저희가 어 이제 데뷔한지 2개월이 좀 2개월이 대안해가고 있는데 네 딱 2개월 네 어제 오늘로 네 그래서 어 되게 2개월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기븐테이큰을 포함한 다양한 수록곡들을 무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SNS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보낸 2개월이다 보니까 그만큼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어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결국에 이제 2개월 만에 네 저희가 꿈꾸던 이제 저희 tv에서만 보던 네 서울 가요대상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탐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첫 팬미팅 하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아 정말 직접 이제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지 긴장되지 좀 떨리지만 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진 분들에게 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엔진 여러분들 저희가 첫 팬미팅 이제 엔커넥트가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좀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 마음껏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원씨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서울 가요대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좀 이따 무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